2571님, 전역하고 복학하니 학교생활이 힘들어요. 난 보미가 만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어요. 다다다다. 야, 괜찮아요? 보미야 괜찮아요? 잘할 수 있어요? 나 못해요. 사진지 30일 됐다고 생각하고. 자, 757라는 전화 갑니다! 자 고기야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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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나 지금 라디오 듣고 있지 자기야 자기야 뭐 먹고 싶어 니가 만든거 다 먹을 수 있지 나 먹는거 아주 잘 먹어 자기야 나 보고싶어 많이 보고싶지 나 너 보고싶고 미칠 것 같다 나도 보고싶어 자기 몇살이야 23살 자기야 고맙다 자기야 우리 아빠 소개시켜줄게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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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베미랑 만난지 얼마나 됐나 지금 며칠 안됐습니다 그래 나 보미 아빤데 보미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제 모든걸 다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 키가 얼마나 되지 자기가 차고야 키가 얼마나 돼 키 키는 좀 비닐로 하고싶습니다 그러면 키 158에 앞으로 잘 만나고 우리 보미 바꿔줄테니까 마무리 인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예 자기야 오늘 너무 고마웠어 나중에 진짜로 맛있는거 해줄게 네 알았어 나중에 봐 자기 잘자 사랑해 아 자기야 나 근데 어디가 이뻐 뭐지 모든게 다 내가 틀림을 할수도 없지 아 그래 자기야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아 끊어 안녕 아이고 잘하시면서 보미양 잘하면서 못한다고 계속 그러고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전 DJ 붐이구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울산에 사는 아이고 네 23살 네 최종현입니다 예 이름 공개하는데 조금 꺼리 하시고 보니까 지금 여자친구 있나봐요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는데 떨려가지고요 아 떨려가지고 전역하고 복학하니까 학교생활이 좀 힘들다고 어떤게 제일 힘들어요? 아 그냥 좀 공부가 많이 뒤쳐져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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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이때 보미씨의 도시락이 생각이 난다 그쵸? 예 먹는거 아주 잘 먹어서 아이고 예 울산까지 배달이 되면 좀 상태가 좀 안좋아질거 같으니깐요 나중에 진짜 꼭 해 꼭 해줄게 자기 예 그게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아직 심취해 있네 예 그만하시구요 아 재밌다 이게 아 재밌다 이게 방송을 통해서 하고싶은 얘기 있어요? 예 방송을 통해서 하고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아 뭐라야되지 네 그냥 제가 군생활 해보니까 군인분들 에이핑크 엄청 많이 좋아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어주셔 감사하고 보미 좋아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빨리 끊으시구요 예 자 두 분이 아주 심취해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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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